빛을 조이면 변형이 일어나는 소재를 광반응 소재라고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광반응 소재를 사용해서 기계장치를 설계할 때 필요한 수치해석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11월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조맹효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광반응 고분자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수치해석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상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분자 소재는 분자구조가 긴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 재료입니다. 플라스틱 재료나 합성 섬유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고분자 재료 중에 자외선이나 가시광선과 같은 빛을 조여주면 변형이 일어나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런 소재를 광반응 고분자 소재라고 합니다. 이 광반응 물질의 경우에 왜 강한 빛을 쬐면 성질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걸까요? 강한 빛을 쬐게 되면 광반응 고분자 내부에 아조벤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빛을 조여주면 아조벤젠이 들어있는 부분의 모양이 긴 상태에서 굽어지게 되어가지고 짧은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성질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빛을 받은 광반응 고분자가 모양이 굽혀지는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광반응 물질의 성질을 변형시키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빛을 조이면 어떤 광반응 물질이 성질의 변형을 일으키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씀. 이제 이 광반응 고분자 소재를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응용할 수 있도록 멀티스케일 해석 기술을 개발했다고 또 들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멀티스케일. 우선 그 스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이나 공학에서 어떤 현상을 갖다가 관찰하거나 설명하려면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한 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크기를 스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미국까지 비행기로 가게 되면 비행시간이 한 15시간 걸린다고 하면 그 비행시간의 스케일은 한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초가 된다거나 1분 단위도 아니고 한 달이나 1년 단위의 스케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공간 스케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간다고 할 때 그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니까 이 공간의 그 여행 스케일은 한 수백 km 정도 되는 것이고 그 크기가 1mm라든가 1m 이런 스케일은 아닌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광반응 고분자 문제로 가면 빛을 쬐 때 빛의 조건, 빛의 색이나 파장이나 또는 평강각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 광반응 고분자가 수축에 일어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에 의해가지고 변형을 촉발하는 이성질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노미터 스케일, 다시 말하면 10에 한 마이너스 9승미터 정도의 크기에서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고분자 사슬의 배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영향을 분석하려면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의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열에 이런 결과로부터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그런 변형을 예측하는 스케일은 cm 스케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케일이 어우러져가지고 시뮬레이션들이 진행이 돼야 돼서 빛을 쬐면 어느 정도로 고분자 지로가 변형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 멀티스케일 해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광반응 소재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멀티스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고 산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멀티스케일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스케일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스케일에서 일어난 현상이 작은 스케일에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작은 스케일에서 일어난 일이 큰 스케일에 영향을 주게 돼서 유기적으로 서로 얽혀가지고 있는 그런 공학적인 문제나 과학적인 문제를 멀티스케일 문제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스케일에서 사용되는 해석 기법들을 서로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멀티스케일 해석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단백질을 연구한다고 하면 단백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문제를 봐야 됩니다. 단백질의 움직임을 보려면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충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 차체가 충돌해서 찌그러진 정도가 한 수 센티미터 스케일에서 생기기 때문에 센티미터 정도에서 이제 현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물리 현상이 있다면 그 현상을 대표하는 단일 스케일에서 보통 해석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스케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예를 들어보면 반도체 공정 문제 같은 걸 보면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는 반도체 웨이퍼가 있습니다. 웨이퍼의 크기는 300mm, 200mm 또는 400m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30cm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패턴 사이즈들은 수나노미터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패턴이 작게는 한 10nm 선폭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쓰러져서 불량이 나는 문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스케일과 큰 스케일들이 극단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멀티스케일 문제들이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이런 멀티스케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산업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문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느냐가 저 같은 이런 연구에 대한 문의안들에게는 중요할 텐데 일단은 소프트 로봇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전 인터뷰에서 들었어요. 소프트 로봇이 어떤 거고요? 어떻게 연구가 여기에 중요하게 적용이 될까요? 소프트 로봇 기술은 금속 기반의 그 딱딱한 로봇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수축이나 이완같이 이런 유연한 변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과 서로 협력하거나 소통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필요한 미래, 금미래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봇을 구동하려면 파워가 필요하게 되는데 대부분 전기회로라든가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구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반은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면 구동이 빛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거리 구동이 가능하고요. 구동 동력 선이 또 필요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활용이 되고 산업계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빛을 쏘여서 작동시키는 유연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그런 재난지역 등의 극한 조건에서 사용 가능한 원거리 무선구동기기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현재 물속에서 이렇게 빛의 반응에서 유형하는 그런 로봇을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을 좀 반사하거나 그게 좀 장애가 될 만한 공간에서는 이 논리가 좀... 강한 빛을 제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조건들을 극복해야 하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가시광선들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연구라든가 하는 것들은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물속에서 빛이 반사되고 할 테니까 그런 것들에 연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연구도 역시 요즘 모든 분야 그렇지만 한 가지 학문 분야에서만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의 신체에 들어가는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기계공학자나 전자공학자들이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지만 신체에 들어가는 그런 생체 친화성 같은 문제들 때문에 생체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바이오 전문가라든지 또는 의료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융합 연구의 경우에는 통상 연구자들 간의 만남하고 교류를 통해가지고 협업이 진행이 되고 연구자들 간에 좀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자주 만날 수 있어야지 연구의 시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자주 보기가 어렵다면 연구 진척이 잘 안 돼가지고 연구가 어려운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광반응 소재에 대한 연구는 교수님이 전공하시도 기계공학과는 조금 더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기계공학과에서 이런 다양한 융합 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광반응 고분자 문제는 광반응 재료를 갖다 합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합성 같은 것들은 고분자 합성을 하시는 전공자들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하고 저희 실험실에서 그것들을 배워가지고 하는 그런 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계공학에서 유독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는 이유는 기계공학이 아주 전통적인 그런 기계류들의 어떤 제작이라든지 설계 기술들은 상당히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노기술이라든지 바이오기술, 에너지 기술들 같은 것들을 갖다가 잘 융합을 해서 나노기계, 바이오기계, 에너지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기계공학 분야에서 많이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과학기술자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 진행하실 텐데요.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신지요? 저는 지금 현재 멀티스케일 역학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통해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산업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난제들, 공학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해석 설계 기법들을 정립을 해서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 교육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조맹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